대머리가 되고 있어! 오! 캣마머리가 되고 있어! 탈모점프! 탈모점프! 마라라라라라라라! 난... 취미로 히어로를 하고 있는 탈모맨이다. 오늘도 지구를 지키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지. 음... 아! 아! 맞다! 맞아! 그 탈모약을 먹지 않으면 20분 안에 대머리가 늘고 있는데 아예 빨리 가서 내 탈모... 탈모 근거에 가서 탈모약을 빨리 먹어야겠다. 머리털이 빠지면은 히어로의 폼이 안 나니까 말이야. 벌써 오늘도... 내가 악당들을 20만이나 원폰으로 잡아버렸다고 빨리 가서 약을 먹지 않으면은 대머리가 대머리가 되니까 빨리 가서 먹어야겠다. 아... 음... 어딘가 있을텐데 말이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에 꽁꽁 숨겨놔가지고 내가 아끼는... 탈모약을 먹어볼까? 아! 뭐야! 아니! 어이 뭐야! 어! 이 안에... 이 안에 약이 있는데! 어휴! 뭐야 이거! 어! 원포맨! 나는 너에게 당황한 악당이다! 너 네 안에 있는 약을 먹지 않으면 20분 안에 대머리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옆에 있는 비밀번호를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알고 있지! 네! 게임을 시작해볼까? 어? 탈모맨! 이 대머리야! 아니! 어떤 악당들이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어! 생겨놓게 있어! 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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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니! 후후후후... 난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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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핀... 아니 너네들은 나한테 당한 세계 최강의 악당들 아니 넌 첫번째 있는 애는 누구지 난 범인이 아니야 아니 너는 너는 코난의 범인? 난 범인이 아니야 너는 누구야 난 그냥 뇌멘이다 뇌멘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아니 왜 이렇게 녹아내렸어 그리워다 아니야 혼자서 퍼져서 죽었던 애 아니야 너는 누구야 나는 쥐돌프다 아이들에게 동심을 주는 어 루돌프? 넌 악당이 아닌데 넌 악당이 아닌데 아니 쿠르트 너까지 너가 넘어지다가 박찡이로 죽인 귀신이 아니 이럴 수가 물귀신까지 너네들은 나한테 당한 그 악당들 도대체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길래 왔지 설마 저기 위에 있는 탈모야 그 금고를 너네가 잠근 것인가 아니 빨리 그거를 빨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난 탈모에 걸리고 말거야 빨리 비밀번호를 알려줘 그 약을 먹어야 되거든 빨리 빨리 줘 빨리 빨리 돌려달라고 난 빨리 대머리가 되기 싫어 빨리 그 비밀번호를 찾고 싶다면은 우리들을 잡아보시지 우리가 비밀번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멍청한 대머리야 안 돼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탈모에 걸린다는 걸 잘 알고 있구만 그 악당들을 빨리 잡아서 비밀번호를 빨리 빨리 찾아내야 돼 어? 비밀번호가 이란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빨리 찾아봅시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너는 그 말밖에 못하는 거니? 아이엠 굿 야 이 녀석 빨리 내 타이머할게 어디 있는지 빨리 하지 못해? 아이엠 굿 너는 그 말밖에 못하는 거니? 아이엠 굿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아이엠 굿 이 원펀맨님께서 너를 한방에 보내줄게 걱정하지마 아이엠 굿 걱정하지마 어이엠 굿 어이엠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잘가지고 저를 때려도 한방에 죽습니다 아 좋았어 아 어디 보자 아 아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어 20분 안에 먹지 않으면은 10분마다 머리털이 빠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 빨리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이 crack들아 manque 양 응 으아아아아아악 아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했어 큰일났다고 으아아아아아 빨리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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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아 머리털에 빠지게 될래 빨리 악당들의 그 비율번호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 이 안에? 어 비유를 통일도 있네? 아 내 머리털에 빠지기 시작했어 뭐니? 이 녀석 거기 숨어있어 꾸만 이 녀석 오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갔지 넌 죽었다 빨리야 안 남아? 빌보드 어디다 숨겼어 빌보드 어디다 숨겼어 빌보드 어디다 숨겼어 아하하하 이 녀석 야 야 빌보드 어디다 숨겼어 빨리다 머리털에 빠지기 전에 빨리다 으아아아악 워파아아아아아앙 어? 어? 아 빌보드 몇개야 오늘? 워파아아앙 어 뭐야 아 빌보드다 오케이 이게 빌보드였군요 뭐야 빌보드가 6가지 있나봐 오늘 빨리 그 약질 못 약을 먹지 못하면 탈모에 걸릴텐데 뭐 이런데 숨어있는거 아니야? 오우 저 위에 이름표가 보이겠구만 Aren't you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헥 아아 빨리 탈모양을 먹지 못하면 머리털이 빠지고 말꺼야 아아! 아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띠용! 잡아다가 빨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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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슬라임 풀어줄테니까 빨리 빌본 있는 곳에 말하렴 알겠어 일단 풀어줘 따라와 그래 그래 빨리 비밀번호를 빨리 알려주지 못하면 나는 빨리 타이머에 걸리고 말꺼라구 이 녀석! 이 녀석! 달걀이 뭔데요? 어? 달걀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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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자녀머름도 달걀이구나 아 내 머리에 달걀 아니야! 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탈모에 걸려 아니 16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나 탈모양이 내 머리가 되기 전에 빨리 빨리 빨리! 왜 왜 굴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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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를 빨리 내놔 빨리 탈모 인성 안 좋은거 아니야 야! 아이엠 그룹 아이엠 그룹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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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여기로 안가? 여기로 안가? 너 진짜 나가면 죽는다 너 아이엠 그룹 아이엠 그룹 빨리 탈모양을 줘! 아이엠 아이엠 어떡해 이거 비밀번호 두 개밖에 못 찾았는데? 미안하지만 원클래스이면 머리가 우수수 빠지게 되고 안 돼! 하늘의 빛처럼 머리카락이 내릴걸이야 이 아름다운 머릿결을 15분밖에 가질 수 밖에 없다는게 오엉! 여기로 와 여기로 와 크리프 여기로 와 너 탈모양 어디다 숨겼어? 그 비밀번호 어디다 숨겼어?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나도 대몬인데 나 못 대몬 하하하 하나 둘 셋 야 탈모양을 탈모양 비밀번호 어디다 숨겼는지 아는 사람만 나와봐 아이엠 보우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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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양의 비밀번호는 이게 안에 안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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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비아가 갖고있어요 진짜예요 아이엠 아이엠 보우 뭐야 안되겠네 안되겠네 안되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어허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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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이 있구만 비밀장소가 있다는거야 여기 어 없네 야 아 음 음 됐어 필요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만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되겠다 빨리 탈모양을 찾자 어 3분밖에 안남았네 큰일났네 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큰일났다 빨리 약을 찾아야됩니다 아 이거 어떡해 내 머리카락이 또 사라지면 안되는데 3분밖에 남지않았다 큰일났다 아 이거 아니고 탈모양이 어딘가 있을거야 상자에 숨겨놨나 저기 악당들이 저 뭐야 사람이 있는거 같기도하고 난 범인이 아니야 야 너 탈모양 어디다 숨겼어 난 벽이야 탈모양 어디다 숨겼냐고 그니까 어 하하하하 이 녀석 내가 범인인걸 알아냈구나 너 도대체 누구야 식사 죽어봐 그냥 하하하 이 녀석 봐라 어 어 지진펀치 어 여기 비밀번호가 있었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두개 더 필요할거 같아요 비밀번호가 비밀번호가 두개 더 필요할거 같은데 2분밖에 남지 않았어. 큰일났어. 상자를 다 뒤져보고 아무래도 사람을 죽여야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를 놀리지마. 나 탈모가 아니라구 어허허 너 어디다 숨겼지 그걸 안되겠구만 여기다 지켜본 다음에 사람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얘 뭐 어허허 얘네들은 약이 없.. 얘네들은 비류분을 안가지고 있구만 어디다 숨겼을까? 어? 어허허 쟤도 아닌 것 같구 일단 다 가둬봅시다. 다 죽여보고 나머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다. 오케오케오케 일단 다 죽어봐 탈모라고 놀리지마 탈모라고 놀리지말라구 난 탈모가 아니라구 난 영웅히어로 멋있는 히어로라구 탈모점 탈모점 쉬익 야 조용히 안하면 죽일 거야 조용히해 야야야 구르투 슬라임 빨리 나 구해달라고 빨리 채팅쳐 빨리빨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쳐 가만히 있어 일단 여러분들 감옥에 다 가두겠습니다 아 58명밖에 남지 않았어 58초 58초 제발 머리털이 빠지기면 안 된단 말이야 안와? 얘네 안와? 얘 브이지로 안와? 올텐데? 안 돼 안 돼 10분이 지나버렸어 아아 머리 새머리가 되고 있어 오 갬머머리가 되고 있어 탈모 좀 탈모 좀 마나나나나나나 터뜨리 빠지고 말았다구 빨리 빨리 약을 먹지 않으면은 빨리 구해드라고 애처럭게 말하란 말이야 어? 빨리 아아 좋아졌어 야 빨리 빨리 구해달라고 말해 어 음 어 음 어 조용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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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аков고 아들 다 잡은건가? 하나둑셋 넷 다섯 오 두 넷 여섯 오 한과리를 못잡았네 아 나 머리가 안돼 나 탈모양을 먹으면 탈모양에 걸려버릴케 빨리 이 대머리가 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명이 못 잡은 건가? 어, 한명이었어! 아니요? 흥네! 수세 탈모는 진행 중인데 예방야를 먹었자 무슨 소용이 있지? 아, 빨리 빨리! 우리 대여보는 건 어때? 앞머리가 차! 응? 반달과 등곱인데 말이야! 애들아 여기서 기다려라 한명은 빨리 잡고 온다 안돼! 팔부밖에 남지 않았어! 나한테 해머리가 되고 올꺼야! 빨리 양을 먹어야 됩니다 빨리 양을 먹어야 됩니다 빨리 양을 먹어야 됩니다 한명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 녀석, 이 녀석! 빨리 탈모약이 어딘지 말해! 빨리! 탈모약이야! 탈모약이야! 오케오케 됐어 안녕! 어떻게 살아남았어 너? 어떻게 날아온거야? 어? 내 주목은 안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다! 오케오케 자아 탈모약, 아아 비밀문화가 3개밖에 없네? 큰일났네? 상자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가죽인 것 같애 봐 또 나왔어 동작입니다 동작, 아아! 으악! 나왔어, 나왔어, 그래 나왔어 둘, 네네, 녀석 어, 빨리 탈모약, 빨리 그거 빨리 위치를 알려줘 어, 가죽 3개밖에 못 모았어 빨리 빨리 알려줘 어, 빨리 알려줘 빨리 상자에 숨긴 사람 나와봐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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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어, 가, 가 야, 기다려, 기다려, 어, 가 출발해 야, 말로 알려주면 안 돼? 어, 어딘데? 밑에 층 아, 빨리 알려줘, 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밑에 층 6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알려줘 밑에 층 어, 답답해 나와, 나와 빨리 가, 출발해 출발 없으면? 죽는 거야?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 숨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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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간이 좀만 더 있기더라도 나도 탈모에 걸리고 갈 거라구 제 선생님이 해서 출발해 알았어, 빨리 가, 출발해 아, 저 탈모약이면 이쪽에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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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거기 있구만 어 그래, 그래, 그래 어디, 어디, 어디 당신, 당신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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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그냥 어, 하나가 비는데? 3번 4번 아, 두 개나 맞구나 두 개 두 개만 채웁니다 두 개만 좋았어 어, 좋아 좋아 이제 두 개 맞춰면 돼 5분 남았어 난 대머리가 안 될 수도 있어 난 대머리가 안 될 수도 있어 아직 MZ 탈모야 괜찮아 아직 MZ 탈모야 아직 MZ 탈모야 휘망 있어 난 대머리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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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MZ 탈모야 MZ 탈모 괜찮아 어디에 1 나와 MZ 탈모는 괜찮아 야 빌보드 숨기사람 나와!! 확실해?? 나와! 슬라임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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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오 City 루돌프녀석 너 이녀석 빨리 빨리 슬라임 빨리 들어가 빨리 가 빨리 요기 어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시간은 4분 남았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구만 대머리는 피할 수 있겠어 좋았어 4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찾아볼까요? 어딜 나와 범인을 아까 가지고 찾았고 안 돼 안 돼 거기서 대머리가 된 데까지 있어라 안 돼 대머리가 되면 안 돼 나면 벽 속으로 사라진다 잠깐 잠깐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 악당 들어와 나쁜 악당 나와 나와 아이엠 그루트? 내 걸 못 찾았다고? 죄구나 쟤가 죄 하나를 못 찾았구나 쟤한테만 알아내면 되겠다 3분밖에 안 남았어 비켜 비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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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어 이런게 있어 이런게 있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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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귀신이 숨어있는 애들은 내가 못 찾고 갔구나 야 아하 댓글 자 오케이 오케이 김니야만 찾아서 탈모약을 탈모약 위치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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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밀번호만 알아야면 되겠군요 오케이 오케이 저 아래에 확인됐습니다 아니? 아니? 어디지? 여기인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루돌프 일로와 으아 탈모 2분밖에 남지 않았다구 아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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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밖에 안 남았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디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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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근데 진짜 어디 숨었지? 큰일났다야? 어디야 어디야? 아 일부밖에 남지 않았어 난 대머리가 될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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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비밀번호 하나 일부밖에 안 남았다고 어디야 얘 어디야! 할까봐 큰일났다 어디갔지? 어디갔지? 받아라 어어어어어 어어 야 걔 어디갔어 어 야야 아이엠 그루트 어딨어 빨리 위치 말해봐 빨리 위치 말해봐 가서 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구 큰일났다 안되겠다 빌번 아 그냥 빌번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이리와 이리와 안되겠다 그냥 빌번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안돼 안돼 이러다가 난 머리가 다 벗겨지고 버릴거야 빌번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비켜 지나갈 수 없어 너 빌번 어 오케이 자 아주 희망했어 7 5 땡 7 5 땡 6 2 9 탈모야 탈모 나가지마라 탈모야 탈모 넌 평생 탈모 탈모는 6 2 9 탈모는 대머리 대머리는 베지터 베지터는 천진반 시끄럽구만 7 5 1 6 2 9 어 1 5 9 오케이 아니 이거 탈모야기 탈모야기 빈통이잖아 아 아 안돼 내 머리카락이 안돼 내 머리카락이 아니 아 아 아 아 아 내 진정한 파워가 나오는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진정한 파워가 나오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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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결.... 지시버시 screst! 어디 숨었지? 눌러주세요.... 어.. 3마리 레어서 1조千원! 안돼! 내가 대머리가 돼버렸어! 다 죽일거야! 안돼! 내가 대머리라니! 와 근데 진짜 세다. 뭐야 이거? 어? 야! 바질 머리가 이제 없대요. 여러분들! 아 그 모두 게임모델 푸시고! 네 일자로 사보세요! 네! 이성지가 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자로 사보세요! 네 갑니다! 많이 아플거에요! 예 하나! 하나! 둘! 가버려! 엄청 세네! 가버려! 오케이! 저 간다! 서버거기! 서버까지 꺼졌다. 콩스!